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기라다. 60년생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72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84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좋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는 게 좋다. 61년생 모든 운이 따르니 대범하게 행동하라. 73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다. 85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다. 62년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있게 행동해라. 74년생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난다면 귀인을 만나리라. 86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진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열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63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면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리라. 75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해 하지 마라. 87년생 금전운은 유리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항상 자기관리에 힘써라. 64년생 동료와 공동의 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 76년생 난관에 당황하지 말고 기운을 내면 잘 풀릴 듯하다. 88년생 물러나 지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65년생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77년생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89년생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주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길하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처리하라. 66년생 가족 중에 병원 출입을 하게 되니 근심이 생긴다. 78년생 기분 좋은 얘기를 듣게 되니 하루가 즐겁다. 90년생 주변에 사공이 많으니 중심을 잡아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낭비와 사치를 버리지 않으면 후회한다. 67년생 가족과의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 79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공할 운이다. 91년생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를 뿐이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음식을 조심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해라. 68년생 능력밖에 일을 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다. 80년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나 사소한 다름이 생긴다. 92년생 이별수가 있고 유혹에 주의하여야 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으니 주의해라. 69년생 경거망동은 근무리니 신중하게 행동하라. 81년생 가족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다. 93년생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를 구해라. 70년생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욱 이롭다. 82년생 침착하게 다음 기회를 노려라. 94년생 의심을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린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준비된 계획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즐거운 하루이다. 71년생 나아가면 어려우나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이다. 83년생 분주하고 바쁘니 성공할 기운이 보인다. 95년생 힘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에 주의하라.